. 어우 눈 찔러. 누가 이걸 억압된 동맹으로 묶었을까? 난 너의 다른 걸 묶어버려야지? 바로 네 목숨 줄 말이야. 아! 우아하게 톡. 웹구로 즉쳐 2명 이상 오랜만에 웹구 빙의를 해야겠군 여러분 나 이거 그거 아직도 있어 웹구로 즉쳐 2명 이상 웹구로 즉쳐 2명 이상 웹구로 즉쳐 2명 이상 웹구빙일을 해야겠군 웹구로 즉쳐 2명 이상 아 눈 찔러 많이 망가졌다 보수공사 좀 해야겠다 이거 향로 어디 갔냐 이사하면서 버렸나 웹구 웹구머리입니다 웹구로 즉쳐 2명 이상 웹구인데 포제를 에이스는 중앙이네 호소가 없애서 KAMAYA 무우공사 Q5 아 Q5 우윽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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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Q5 Q5 완료하지 못했어 이 놈들이 죽고 싶어서 지금 이게 바로 공포 조장 마인드 브레이커의 힘입니다 데드하드 걱정 없이 지를 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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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아 아 아 보아라 이게 현 메타 최고의 킬러니깐 너스 제외 오 따가워 까마구가 날았죠? 그냥 이건 부스자 딱히 그래도 갈 데 없어 얘 백무빙 백무빙 저런 발전기는 버려도 돼요 저런 발전기 버려도 돼 노노 누가 이걸 억압된 동맹으로 묶었을까? 난 너의 다른 걸 묶어버려야지 바로 네 목숨 출말이야 땡기해라 쭉 달렸네 이런 젠장 나 혼자 놀고 있었군 계속 쭉 달려? 기억니언으로 들어가겠다고? 안 되지 가자 아따 이렇게 가성비 좋고 쉽고 센 킬러 보았습니까 오직 외꾸만이 가능합니다 둘 다 씻은 걸로 보아하니 친구를 버릴 작정인가 이런 이기적인 자들 친구를 버리다니 난 나간다 난 나갈게 그냥 함께 동고동락해온 사이 아니었던가 뭐만 살겠다 이거야 데드하드 끝까지 앗 지금 그 와중에 발전기를 하나까지 남겼군 아주 대단해 누가 이렇게 이쁘게 떨어졌을까 반정 레전드 릴리야 오 손절 준비 아름다운 에이스 손절 준비 근데 근처에 있는 거 알죠 에이스 이 근처에 있어 왜냐 이게 밝혀졌거든 어쩔 수 없겠는걸 에이스의 의지가 너무 강력해 3 즉처로 만족하자 국민 개구멍 기만왜구특 출구싸움 나쁘지않아 그래서 여기 보고있다가 오염되면 저쪽이고 저거 2분정도 지속되요 거의 기본에다가 기만이 40초 기본 60초에다가 40초 100초 저거 이제 적철에서 30초 해가지고 110초 정도 될거야 끝까지 안나오시게 어?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가자 너도 Never mind Get your hands up 쪼쪼 고맙습니다.